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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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합 2개네? 응 이걸 뭐 하려고? 백합이 굉장히 크다 응 무나무 삶아가지고 알을 까가지고 옛날에 돌에다 했는거야 술을 하도 먹으니까 백합도 좋지 백합이 좋은거 백합이 되게 좋네 백합이 되게 좋네 응 백합을 삶아 백합을 삶아 백합을 삶아 한껍밤만 하자 왜냐면 무에서 나물이 물이 생기지 한껍밤 한껍밤 근데 무에 이번엔 백합조개를 넣어 그것도 맛있겠네 백합철이라 백합이 그렇게 좋대 그리고 싼 바가지 맛있어 쫄긋쫄긋하고 요즘 내가 굴을 뜯고 계속 먹어놔서 굴이 질렸구나 그래 굴이 별로더라고 그래서 굴이 오고 아이고 됐다 그래 안오면 새조개를 넣으려고 그랬어 새조개도 맛있지 새조개가 없더라 안나왔구나 응 아직 안나왔어 그것도 뭐 샤브샤브 이런 것도 맛있잖아 그렇지 그런걸로 골라가면서 제철육 음식을 먹으면 맛있어 재료를 어 그렇게 이게 팔 끓어나면은 물을 뿌려줘야 돼 조개를 까면은 한쪽으로 껍데기 딱 떨어져 이렇게 물을 준다고? 응 중간에 응 이래서 한번 더 끓여 한번 더 끓으면 이제 끓았다가 이제 또 끓네 아 이럴때 꺼 꺼놔서 이제 까야지 아 그렇게 흔들어줘 다 식었지 일단 알 까서도 이 물에다 흔들어야 돼 그래야 모래가 안 씹히지 이거 하나를 띄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응 응 그래도 젖꼭지가 뚝뚝 안 돼 이것 때문에 여기가 붙으니까 응 그 이제 관자 부분이 붙는 거야 응 여기가 여친건 뚝 떨어져 응 이렇게 뿌얘 응 그게 다 진국이네 응 통하네 백합이 응 이제 살짝 부서져 이제 익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돌이 나온가 이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응 걸러준다고 이제 돌가루나 모래가루가 있을까봐 그러면 하나도 없어 이제 이렇게 그래 쭉 따라 봐 높잖아 응 이렇게 해야지 돌이 씹힐 수가 있어 응 이걸 여기다 건져 놨다 아 건더기를 건져 놔 응 물에서 이제 무가 다 익으면 이제 이걸 알을 넣어 다 삶았으니까 꼬막처럼 오그라지면 안 되잖아 너무 쪼그라드니까 나중에 다 익힌 다음에 다시 넣어 주는구나 네 이게 질기니까 너무 쪼그라지 그럼 육수는 끓이고 같이 저거 무에다가 이제 끓이고 아 이건 이렇게 빼놓고 이 물을 붓고 응 저 무에서도 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부어도 돼 아 백합 끓인 육수를 붓고 응 물을 지금 간해 버리면 이건 다음에 간해야 돼 무 3개가 되게 많네 요즘 무나물이 맛있어 또 백합이나 굴러코는 맛있어 이제 이게 익은 다음에 간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응 무가 이걸 어쩐 사람들은 절여가지고 씁쓸해 아 무 자체를 절여서 하면 그러니까 다 익은 다음에 간을 해라 간을 해 무가 하얘니까 간장 치면 안 돼 소금 간에 해야 돼 무 뚜껑 닫아도 무 냄새가 나 응 그러니까 열고 하는구나 응 그래 다 익으면 이제 살짝 닫아줘 아 그걸 좀 이렇게 뒤집어줘 응 아직 팔팔 안 끈다 응 팔팔 끓여야 그 무 무가 탁 잠자면서 금방 익어 응 이제 끓기 시작하네 이렇게 저어줘 응 우우가 익을 때까지 저어줘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응 냄비 바글보글 해본 건 금방 해버려 우리 한식구만 먹으면 한식구만 응 백합을 넣는구나 이제 다 익었으니까 응 소금 굵은 소금을 넣는구나 응 응 응 넣어 생강을 넣어줘야 돼 문화물은 꼭 응 응 그래야 생강 냄새가 풍기면서 맛있어 응 마늘 들어가야 되고 응 이 정도 응 응 백합이 탱글탱글하네 백합이 들어가야 맛있어 백합이 들어가야 맛있어 백합이 들어가야 맛있어 반을 먹고 또 아니면 소금 더 가져와야 돼 응 됐네 딱 됐어? 응 오 한 번에 됐네 파를 좀 많이 넣어야지 다 재그만 넣으면 되니까 이제 응 응 구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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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조금만 넣는다고 응 조금만 넣는다고 응 응 고운 소금이구나 응 이제 간이 잘 맞겠네 응 백합이 들어가서 엄청 시원하겠다 응 시원하지 이거 한 번 더 봐야 아주 맛있어 한 번만 팍에 불어야지 wrap 그러다 닭 자 on 끝 대호로 멋져 근육